에에에 오늘 로블록스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하기로 했어요 어 애들아 애들아 어? 오늘 다 만나기로 했는데 애들아 얘들아 어? 리아야! 으허허허허 리아야 거기 있었을 위험해 빨리 내려와 동상에서 으허허허 자 보자 오늘 같이 떼 밀기로 했잖아 와 너 진짜 떼 많아 보인다 으흐흐uch 와... 리아야 가자. 단지는 어딨다? 단지야! 아 얘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아 오늘 같이 야인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자. 어? 같이 산다고? 난 여탕 가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 그건. 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야인목욕탕 상점에서 바디워시랑 바디워시 하나 사고, 비누 하나 사고, 휴지 사고 때밀이! 때밀이 수건 하나 사야겠다. 난 애들아 샀어. 여기 원극 fascinating 니아야, 이쪽 아니야. 너 왜 여기 있어. 여통인데? 어쨌든 애들아 우리 목욕하고서 찜질방에서 만나자. 그래 안뇽 아이템좀 구매해. 네 가 저쪽. 거의고잉. 어 그래 잘가 단지야. 아 이따 봐 그래 리아야 가자 이제 남탄 가가지고 떼 뽀뽀뽀뽀 밀자 일단 여기다가 신발 넣고 신발 넣고 여긴 뭐야? 여긴 화장실인가봐 화장실이다 절대 탕 안에다가 오줌싸면 안돼 여기다가 오줌을 싸는거 알겠지 음 가자 리아야 거저 락커룸을 클릭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옷 갈아입자 오 옷이 있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어야지 리아 너 수건 두르고 이제 탕 속에 들어가죠 유후 그리고 여기 샴푸가 있네 샴푸도 가져가자 샴푸도 가져가고 자 이제 뜨끈한 탕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좀 즐겨볼까나 이거는 냉탕이니까 이건 온탕에 들어가자 야ony 얘들아 미안 얘들아 비한 여기 남탕이야 머ускui 찜질방좐 가는길이 없어서 야 진짜 완전 변탠데 얘들아 미안 얘들아 미안 찜질방 어디잇니? 오오오오옹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 리아야 뜨끈하다 여기 그치 아 머리 감아볼까나 머리 감아야지 자 머리 감는거 잘 봐 머리를 쭉 짜서 샴푸를 쭉 짜서 머리를 감아야지 어 얘들아 미안해서 지나갈게 야 야 야 야 야 여기 남탕이라고 몇 번 말해 단지 아 찜질 먹어야 돼서 미안 찜질방에 넣을 줄 어디 있는 거야 밖에서 밖에 야 야 여기서 뭐해? 샴푸 샴푸 샴푸질 하는 거야? 와 너 뭐 근데 너는 씻어도 왜 깨끗해지지가 않니?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귀여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너 진짜 귀엽다 야 우리 이제 뭐야 냉탕에 놓을까? 조왕 냉탕에서 시원한 식혜 한잔 해야겠다 후루룩? 후루룩? 와 식혜 맛있다 너는 식혜 한잔 해? 오 좋아요 식혜 줘봐 시켜먹어볼까 시켜먹어볼까 맛있네 근데 이리로 와봐 식혜 먹으니까 마음도 시원해 졌는걸? 냉탕에서 먹는 식혜가 맛있다니까 근데 여기 야외에 뭐가 있어? 우와! 야외! 야외 목욕탕!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뜨뜻하다 그치? 근데 갑자기 물 온도가 따뜻해졌다? 너 설마 여기다 시야 한 거 아니지? 물 온도가 이상하게 따뜻해졌는데? 어떻게 시원했더랑? 여기다 시야하면 안된다니까 어떻게 시원했더랑? 따라와봐 여기 목욕탕 되게 신기하다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긴 뭐지? 일로 가보자 뭐지 뭐지? 여긴 뭐지? 여기도 목욕탕 있는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목욕탕이 왜 이렇게 커? 여기 여탕이야 여기 여탕이라고? 아니야 뭐지? 니아야? 어? 여기 여탕이네? 야 남탕이네 여탕이네 이어져있어! 단지야 너 어딨어? 나는 이미 찜제방이야 아 그래? 아 이런? 아.. 뭐 아쉽다고? 야 빨리 안나가! 여기 여탕이야 빨리 나가! 야 여탕도 한번 구경해볼 수 있는거지 오 어디에 들어와? 단지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 야외 목욕탕있다? 응? 짱이지? 야외 목욕탕 어 뭐야? 그치? 야 근데 여탕인데 여탕 들어와도 되지? 너밖에 없잖아 너희 사실 여자잖아 다 알고있어 어머 델켰네? 어머 델켰네? 찜질방 가자 얘들아 우리 찜질방 갈까 이제? 그래 언니 네 찜질방 가자 찜질방 와 여탕에는 이런것도 있네? 우리 남탕에는 없던데? 어? 여탕이니까 그렇지 와 이제 찜질방에서 우리 뜨끈하게 불가마.. 불가마인가? 그거 가자 그래 그래 와 여기 편하게 누울수도 있는데가 있다 와 편하다 한자리씩 누워봐 아 편하다 아 왜그런데 그렇게.. 왜그렇게 누워 근데? 야 너 누워서샴푸하는거야? 화장 아 그거 누워서 샴푸를 해 야 누워서 달걀 먹는게 진짜 맛있지 야 목막... 목막히겠다 어? 와 누워서 야 물에 먹는다고? 야 대단하다 가능하지 응 가능하지 애들아 이제 뜨거운데도 들어가자 일로와봐 오 여기 식당도 있다 이따가 라면도 먹자 라면도 우와 여기 진짜 뜨거워 얘들아 여기 완전 뜨겁다 얘들아 빨리 들어와 온도가 한 100도는 되는 것 같은데 오! 뜨겁다! 여기 있었어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오! 뭐야 삶은 계란이 굶은 계란이 돼버렸어 오 그러네 구워져버렸어 아 뭐하는 거야 여기서 춤추는 거야? 너무 있다 두꺼번에 따뜻해 어 나 너무 힘들어 나올래 아 이거 숨막히다 얼마나 뜨거운 거야 어 뭐 500도라고? 야 이거 500도래 빨리 나와 못 나가겠어 익었나봐 너 색깔이 익었다 이게 뭐지 뭐야 아 뜨끈하구만 야 여기는 불이야 그냥 불가마가 아니라고 아 진짜 아 불났어 너 불 탈 뻔했네 와 이거 뭐야 안마의자다 안마의자 오 knock 까lean 안마의자라도 계란먹기 미아하면서 계란먹기 아Bu Gravity TV도 볼 수 있네 TV도 볼 수 있고 오 오 완전 이념일 로블럭스 할 시간이다 이념일 로블럭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이게 뭐야? 이거 탕인가 이것도? 이거 뭐야 이거? 어 여기 닥터피시 하는 곳인가? 닥터피시 하는 곳인가? 어 여기는 와 헬스장 있다 여기서 몸매 관리를 또 하는 건가 봐 우와 하나 둘 셋 넷 오 런닝머신까지 오 좋다 여기 찜질방 여기 찜질방 완전 잘 되어있는데 아이 우리 이제 집에 갈까? 떼도 미뤘겠다 그래 좋아 야 그런데 너 이 야인 목욕탕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 무슨 비밀?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대 따라와봐 어? 여기 여탕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가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 아무도 우리가 전세 냈거든 오늘 난 변태야 어디로 가야되는데? 난 변태가 아니고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오는 거야 봐봐 여기 보면은 야인 목욕탕 그룹에 가입하면 입장이 가능하대 여기는 어 너네는 못 들어오겠지만 나만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그룹에 가입했거든 야 야 나도 들어갈 수 있거든? 어떻게 들어갔어? 어? 이거 왜 안 들어가져? 어쨌든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데 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어.. 아.. 여기 엄청 큰 수영장에 있는 거 있어 보이지? 리아야 난 들어갈래 무슨 상황 안내? 아잇 우리 아쉬운대로 그냥 온천에 들어가서 끝내자 들어와 네 근데 왜 단지랑 같이 목욕해? 단지는 사실 남자였거든 으어억 아하하하 아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로블럭스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탕에 와서 때를 빠빠빠빠빠 이뤘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목욕도 했으니까 저희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임무육욕탕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오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